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요즘 조금 자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9.13 대책으로 특히 강남이라든지 서울 주요 지역을 위주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3기 신도시를 여기다가 추가로 편성해서 수도권은 공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서울 주요 지역의 집일 텐데 말이죠. 3기 신도시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로 갈지 또 주택시장의 키는 누가 잡고 있는 건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진 걸까요? 오늘처럼 무더운 날에는 이분의 시원한 시장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냉철하게 또 현실적이지만 재밌게 유쾌하게 궁금증 해결해 주시는 부동산계 유반장입니다. 서울전화 02077-6357번 전화상담 가능하니까요. 접수하시고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과 시장을 먼저 팔로우해 보겠습니다. 거래량과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인다고 하고 누구는 또 최악의 거래 절벽이라고 하고 정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대표님 저는 이게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해시태그 오늘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더운 날이니까 시원한 이런 거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5월 10일로 지금 딱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 체크해 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 2년에 부동산 시장 체크를 하면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체크를 하는 이유겠죠. 어디로 갈까? 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앵커님도 제가 뭐 유쾌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 게 또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향을 우리가 좀 잡아봐야 되겠죠. 정책의 방향들이 없어졌었나? 뭐 부동산도 경제적 재화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수요 정책하고 이제 공급 정책들 두 가지를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수요 쪽을 만약에 보자면 뭐 그냥 한마디로 전방이 억제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5월 10일 날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뭐 출범하자마자 뭐 한 달 거의 조금 지나서 뭐 6월 19일 날 6.19 대책이 나왔었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필두로 해서 나왔던 거죠. 자 8.2 대책 때는 뭐 투기 과열 지구다 뭐 투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9.13 대책은 뭐 거의 종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6.19 대책 뭐 8.2 대책 9.13 대책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은 다 수요 억제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사실 뭐 투기 과열 지구다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뭐 투기 지역이라는 거 하는 게 수요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르는데 이런 또 효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뭐 많이 했던 게 대출 규제들이죠. 대출 규제 그러니까 뭐 대출 많이 해주던 것들을 대출을 거의 안 해. 보통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뭐 내 돈 다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을 적게 줌으로 인해서 뭐 사고 싶은 마음을 좀 줄어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더더구나 뭐 DTI다 신 DTI다 이런 I자 들어가는 이런 것들 인컴이죠. 소득까지 봐가면서 갚을 능력을 체크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이제 DSR이라고 해서 총부처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해서 모든 빚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대출을 규제하는 DSR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많은 대책들이 거의 수요를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못 써. 그러니까 뭐 양도세 사실 중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사게 되면 기본세율 최고세율 42%에다가 10% 추가하겠다. 이것도 주택수를 늘리지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집을 사지 말라는 거죠. 이런 수요 억제책이라는 것 모든 측면에서 전방위 억제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공급 쪽을 보면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뭐 정말 공급량은 넘쳐난다. 계속 이런 시각이었었는데 뭐 파리대책 나오고 나서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고 계속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실상 9.13 대책 때 이제 그 시동을 걸었던 거고 작년 12월에 그렇죠. 일단 뭐 그 남양주 왕숙 쪽에 6만 6천 세대 정도 공급하는 거. 뭐 하남 교산 쪽에 또 거의 뭐 3만 2천 세대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계양 테크노빌레 쪽에 1만 7천 세대였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번에 5월 7일 날이었죠. 결국 또 지금 뭐 이쪽이 거의 동남 쪽에 많이 좀 편중이 됐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향 창릉 쪽하고 이쪽이 한 3만 8천 세대였죠. 그다음에 부천 대장 쪽에도 약 한 2만 세대 정도에서 어쨌든 동쪽하고 서쪽에 약 한 10만 가구씩 이렇게 해서 전체로 30만 가구에 대한 것들이 뭐 이제 공급이 됐다. 그래서 수도권 쪽은 많이 좀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 쪽은 그렇죠. 사실상 이번에 뭐 서울 안에 약 한 1만 570세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들을 다 긁어 모은 게 한 1만 세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단지만 재건축해도 한 1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죠. 지금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가 약 한 1만 2천 세대 정도 되니까 사실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하면 공급을 많이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축 쪽하고 재개발 쪽을 많이 억누르면서 사실상 서울은 뭐 정말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은 좀 억제하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서울은 좀 억제하면서 수도권 쪽을 오히려 좀 확대하는 이런 분위기라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보시면요. 자 일단 뭐 거래 절벽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뭐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팔 수 없도록 만들어놨죠. 매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살 수 없도록 했죠. 당연히 뭐 거래 절벽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정말 이때는 1,500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거래량이 거의 80, 90%가 떨어지는 그렇죠. 물론 이제 4월 들어서 약 한 2,380건까지 2,000건이 좀 회복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보였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 절벽 상황들이 됐었고 뭐 3월 같은 경우에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매매량보다 오히려 증여량이 더 많은 뭐 이런 뭐 정말 특이한 상황들이 생겼을 만큼 어쨌든 거래 절벽 상황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양극화가 올 수밖에 없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거래 절벽 상황이 되고 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안에서도 버티고 그러면서도 약간 반등을 온다든지 신고가를 오는 앞으로 우상향이 올 수 있는 이런 데들은 계속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 지금 뭐 떨어지는 데들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년 동안 8.4%가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지방은 오히려 1%가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런 양극화가 오는 반면 자 그런데 8.4%면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 쪽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평균 가격이 5억 7천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2년이 된 지금 현재 보면 8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억 3천이 2년 동안 올랐는데 거의 40%가 올랐어요. 엄청난 숫자죠. 자 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무려 72%가 올랐습니다. 관악구가 가장 적게 올랐는데 그래도 18%가 올랐어요. 자 지방은 오히려 18%가 하락했는데 뭐 72% 18%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대들이 있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래도 서울 중심권 안에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었어. 이러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든지 또 현금 부자들은 뭐 정말 줍줍죽 정말 줍고 줍고 또 줍고 한다는 이런 신조어들까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향후 전망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들 다 나왔죠. 공급대책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는 시장 변수가 정부보다는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장 안에서도 전체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시장 쪽 그러니까 개별 시장들이 체력에 따라서 정말 강력한 곳들은 우상향을 하고 반등을 계속 할 거고 아닌 쪽들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개별 시장의 경쟁력에 좀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저금리 배경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2%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죠. 자 결국 1117존원은 엄청난 풍부한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전망을 좀 지역별로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강부합적으로 전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지구에서 한 5개구 정도는 이미 전환을 했고 또 속속도 전환하는 곳이 있거든요. 자 결국은 하반기에는 당연히 반등을 노리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4주 연속도 올라가는 이런 강남 쪽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좀 노후화되고 있죠. 20년 30년 차 들어가니까요. 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분양이 있는데 3기 신도시가 나오다 보니까 대기 수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로 갈까 2기로 할까 하는 이런 대기 수요 때문에 좀 어려워졌죠. 3기 신도시 자체도 정말 뭐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교통이 다 될지 아니면 또 분양가가 얼만큼 올라갈지 이런 복잡한 셈법에 따라서 희비가 교체할 수밖에 없겠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내적 변수보다는 지역경제라는 외생 변수가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같이 올라갈 거고 지역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같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민감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봐야 될 게 외생 변수, 금리라든지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경제적인 부양책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회복탄력성 어디 고점까지 지금까지 갔던 전 고점까지 가고 싶어하는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 전 고점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이제는 정말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입지가 계속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유재성 대표와 부동산 시황 중간 점검 해봤고요. 이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9호선 양천 창교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층수는 7층 건물 내 3층으로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금액 1억 7,3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실투자금 약 1,8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6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1억 2,100만 원 감안할 때 실투자금 4,2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대표님과 정말 오랜만에 분석해보는 지역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에 입지, 입지, 입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입지 우수한 곳일까요? 맞습니다. 정말 또 강서구, 가양동 그러면 또 어딘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바로 마곡이 되겠습니다. 정말 마곡의 입지적 가치라는 거는 또 어마어마하겠죠. 더더구나 최근에 지금 계양테크노밸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천 대장지구까지 같이 붙으면서 결국 마곡지구 쪽이 이제는 서남권에 있어서 4차 산업별 때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금 계속 지금 그렇죠. 많은 어떤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마곡이 지금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또 하나는 마곡 쪽이 지금 고도 제한 지역 지금 김포공항 고도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마곡 쪽은 지금까지 아주 높은 빌딩들이 없었는데 고도 제한 지구가 지금 풀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도 제한이 풀리고 나면 지금 남아있는 그 엄청난 특별계획구역 안에 들어오는 빌딩들이 30층까지 지어질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마곡 쪽이 지금 입지적으로 계속 좀 강화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더구나 마곡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양천향교역 왜 중요하죠. 구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호선이 지금 마곡 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양천향교역에서 도보 딱 4분 거리에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우수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자 마곡 어쨌든 간에 지금 판교 약 한 1.800 유모로 들어가는데 16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일자리 결국 사람 결국 일자리가 없으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지금 뭐 1기, 1기, 3기 신도시들이 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그쪽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지금 외생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마곡처럼 계속 우수한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4차 산업 쪽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서남권의 이제 4차 산업벨트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마곡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마곡에는 일단 양천향교역 9호선이죠. 마곡나루역 9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이 양천향교역에서 도보 4분 거리라는 거죠. 자 일단 뭐 아시아 최대 식물원이라고 하는 지금 뭐 서울식물원도 지금 5월달에 이미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뭐 한국 도레이, FITI 시험연구원, 이랜드, SOL, 코롱, 롯데, 넥센, 뭐 어마어마한 정말 16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기업 일자리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LG 사이언스파크죠. 2만 2천 명이 들어오고 이미 1만 7천 명이 들어왔다는 자 양천향교역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업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CJ 지금 바이오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바로 이런 곳이거든요. 바로 이 CJ 바이오 연구소에서 횡단보도 입지다. 바로 그냥 길 건너면 있는 바로 그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지금 마곡지구에 많은 기업들이 탄탄하게 바치고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CJ 쪽에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정말 황금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마곡은 이름만이라도 너무나 확실한 가격의 상승 재료라고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마곡지구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저는 건물 소개 듣자 말자 복층형 오피스텔에 너무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물 이야기 꼼꼼하게 들어볼게요. 아직 좀 젊으시군요. 젊은 분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 7층 건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정말 더더구나 이게 또 148세대 대단지가 되겠는데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복층이라는 거죠. 젊은인들의 로망이다. 나 복층에 한번 살고 싶어. 최근에 이런 것들 또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나오면서 복층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는데요. 바로 방 한 개가 있으면서 위쪽에 복층 침실이 되어 있어서 아주 넓게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더더구나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북박이장 이런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층형 메리트의 대단지 메리트 여기에 풀옵션까지 모두 다 누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님 마지막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사실은 최고죠. 가격이 좋아해요. 아무리 좋아도 맞습니다. 마곡쪽 같은 경우도 지금 원룸이 2억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복층형인데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7,300만 원인데 이쪽도 전세가 높게 기대할 수 있으니까 1억 5,500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천안교성 9호선 마곡지구인데 1,8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복층형 오피스텔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방송시간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유재성 대표의 무료 세미나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돈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들어보실 수 있고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두 세미나 모두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 빌딩에서 열리니까요. 선착순 20명 접수받겠습니다. 02077-6357번 꼭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기회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유재성 대표와 함께 하십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